야, 나 무카리만 먹는 거 몰라. 안녕하세요. 15 중에 제일 잘나가는 15살. 아이돌은 2년 차지만 데뷔는 11년 차인 그룹 하이샤임 비트의 디지털 센터 막내 이혼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미지 변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조금 더 강렬하고 남자답고. 그런 거 뭔지 아시죠? 1등이에요? 하이샤이 뷰티 이혼. 근데 이거 뭔 가스, 가스타? 뭔지는 모르겠지만. 또 1등하게 생겼네. 1등하게 생겼네. 반가워.